어머니한테 가끔 소식 듣고 있어 수사팀에 들어갔다고 일단은 비공식이지만 이런 날이 올걸 예상한거지 그래서 떠났던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랑 제인이를 만나게 하고 또 제인이한테 내 능력을 부탁하고 그날 이후에 내 머릿속엔 사람이 되고 싶은 나와 태생부터 괴물이었던 내가 매일같이 싸웠어 야! 너무 싶었어 살인자인 내가 너를 살렸다고 하면 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런 짓을 해놓고 니 앞에 서있는 내가 괴물같고 그러면서도 또 니가 걱정되고 보고싶고 보고싶고 내가 너한테 다시 다시 돌아갔을 때 니 모든걸 계획한게 아니야 어쩌면 내가 너를 살려냈을 때 니가 그 능력이 생긴 순간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겠지 누가 좀 우리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 정도는 됐다고 원망도 미움도 자책도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고